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알림 설정 들려!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지니가 빠밤! 맛있는 포도와 딸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댓글에 제일 주문이 많았던 탕후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만! 그럼 먼저 필요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나무 막대, 물, 올리고 당당당당당당당, 설탕, 숟가락, 종이호일, 마지막으로 짜잔! 다양한 과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니가 맛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일명 과일사탕이라고도 불리는 탕후루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근데 지니가 오늘은 아주 작고 예쁜 아이들로도 만들지만 아주 큰 파인애플로도 탕후루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지니가 나무 꽃에다가 딸기와 포도를 끼워서 먼저 기본 사이즈의 탕후루를 만들어 볼게요. 딸기를 얍! 딸기, 포도, 딸기, 포도 마침목으로 딸기! 우와! 친구들 이렇게 하니까 엄청 예쁘죠? 맛있겠군! 자 그러면 한 개 더 지니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오우! 친구들 진이 엄청 예쁘게 만들었죠? 색깔이 빨간색이랑 이렇게 초록색 포도가 섞이니까 너무나 예쁜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을 해볼 건데 지니가 이 아이는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이파리들은 살리고 이 아래 있는 껍질 부분만 지니가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짠! 어때요 친구들? 지니가 이렇게 머리만 남기고 몸은 예쁘게 이렇게 껍질을 벗겼죠? 자 그러면 과일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설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과 물 그리고 올리고당을 준비해 주고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4, 1, 1 비율로 이 아이들을 모두 다 섞어서 녹여보도록 할게요. 짠! 친구들 설탕물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할 때쯤 불을 꺼주고 과일에다가 이 아이들을 모두 다 발라주면 된대요. 자 그러면 지니가 준비한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이 과일 꼬치부터 지니가 설탕물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골고루 골고루 자 이 상태로 지니가 종이 호일 위에다가 이 아이들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을 해볼까요? 친구들 자 파인애플을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과 딸기, 포도 이 타모르를 만들어봤는데 지니가 냉장고에서 조금 굳혀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과일 사탕 파입니다. 친구들 이것봐요. 지니가 냉장고에서 사탕들을 만들어왔지요. 자 그런데 뭔가 과일에서 물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밑에 부분이 이렇게 좀 촉촉하지만 지니가 만든 과일 사탕이 얼마나 잘됐는지 한번 소리를 들려줄게요. 들려요? 엄청 딱딱하다 친구들 빤딱빤딱 자 그러면 지니가 이 과일 꼬치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는다. 세상에 지니가 그동안 갈고 닦은 사탕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맛있게 됐어 친구들 이 안에 있는 건 포도예요 친구들 이 안에 있는 건 포도예요 친구들 너무 맛있게 됐어요. 달달 많이다네 побед의 포도보다는 딸기가 훨씬 맛있는데 확실히 딸기는 크니까 설탕 맛이 덜 느껴져가지고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진이가 대망의 파인애플 닭구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 겉에 보면 친구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탕으로 이렇게 잘 사탕같이 입혀졌죠 친구들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밑에부터 먹어야 되나? 얘는 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와 얘가 맛있네 대박 대박 파인애플이 맛있는 거였네 원래 이 닭으로는 딸기로 진짜 많이 하는데 친구들 파인애플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왜 맛있냐면 친구들 파인애플을 엄청 달기로 하면서 약간 신맛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단맛이 이 신맛을 잡아줘요 친구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만드니까 진짜 맛있네 먹으려 لا 안녕 Оч university 알겠습니다 우리 가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